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현믹병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네요. 오늘은 위안화가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가 절대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통화 발행 국가의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도적인 힘이라든지 그 국가의 신뢰성이 압도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첫째 조건이 되겠죠. 두 번째, 압도적인 금 보유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악의 행운의 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담보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역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 돈이 국제 기축통화로서 활용되려면 다른 나라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본이랑 그래야 하는데 달러가 그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미국 밖의 달러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밖의 달러가 나와 있으려면 미국은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에 미국을 제외한 국외 지역에서 달러가 자연스럽게 유통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무역적자를 자국 경제가, 미국 경제가 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한 화폐 유통량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축통화라고 하려면 통화 발행국에는 첨단 금융시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24시간,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뉴욕 기준으로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한국에서 낮에 그래야 되는데 달러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불 끌 거야. 그러면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국가의 신용도와 그 나라의 물가가 안정이 돼 있어서 그 나라 화폐, US 달러가 가치가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국제거래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기축통화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인민폐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느냐 이 기준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안이라고 그러지만 인민폐, 공식 호칭이죠. 그걸 중국식 발음하면 님민 바이 이렇게 되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RMB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기축통화는 국제무역을 하거나 자본거래를 할 때 늘 이용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환과 채권시장이 투명하게 개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경제는 여전히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은 폐쇄적이죠.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 흥다그룹이 파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파산의 위험이 내몰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조치 같은 것들이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자국 내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축통화 5가지 중에서 3번, 4번, 5번 항목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시장도 없고 신용도도 없고 국제거래에서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 호환성이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나의 차이나엔, 같은 표시입니다. 차이나엔이 기축통화될 수 없는 이유는 글로벌 자산시장. 예를 들면 그 나라의 국부가 GMP 얼마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의 자산시장에서 자산시장의 대부분의 표시가 달러 표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시장을 포기하고 위안화로 바꿀 거냐? 글쎄요, 아직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화가치청렬에서 볼 것 같더라도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시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을 포기하고 위안화 표시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나라는 아직은 없죠. 물론 일부 원유시장에서 위안화가 통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대다수의 내 자산을 위안으로 바꾸겠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국은 위안시장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 환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은행에서 우리 위안화는 1달러에 얼마다, 1N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공식 표시하면 역외 시장에서 약간의 변동폭을 주죠. 그러니까 시장 환율이 없습니다. 정부 고시 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환율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죠. 일부 중국과의 거래가 많은 나라에서는 그게 위안을 쓸 수는 있겠지만 자산으로 위안을 갖거나 모든 거래를 위안으로 바꾸겠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위안화가 2번, 3번, 4번. 충분한 화폐 유통량도 없고 금융시장도 없고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되게 어렵죠. 또 다른 기축통화될 수 없는 이윤을 보면 외화준비금, 우리가 외국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밀가루도 수입해야 되고 설탕도 수입해야 되고 석유도 수입해야 된다 그러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외환준비금으로 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원화가 그렇게 통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려면 그 외화준비금이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믿고 그걸 받아주는 나라야 되는데 현재 달러를 대체해서 그걸 할 수 있는 화폐 일정 부분 유로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위안이 그걸 하겠다. 어떤 블록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로발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국은 만성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러가 들어가죠. 그런데 만일에 그걸 위안으로 거래한다고 치면 브라질이랑 그런 거래가 많은데 브라질이랑 중국이랑 거래가 많은데 중국이 늘 브라질의 무역 흑자를 봐요. 그러면 위안이 밖으로 나가요, 위안이 들어와야 돼. 브라질이 열심히 돈 벌어서 위안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게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통화 유동성을 리퀴드티로 공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위안화가 외국으로 나가는 거를 언제든지 국가경제 주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금융에 대한 자율이 전혀 없다. 더 중요한 건 중국 내에서 중국의 위안이 급격하게 중국이 예를 들어서 위안이 국제화폐가 되려고 하면 중국의 위안이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위안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자본 유출이 벌어졌을 때 중국의 자본시장이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개방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위안이 국제화폐가 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결론, 자율과 자유가 보장된, 개방된 자본시장 없이는 기축 통화의 경쟁자가 될 수가 절대 없다. 이게 위안이 기축 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면 각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축 통화의 기준 중의 하나가 막대한 금 보유량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의 금 보유량을 볼 것 같으면 현재 톤입니다, 톤. 미국이 8,100톤, 독일이 3,300톤, 이태리가 2,400톤, 프랑스가 2,400톤, 러시아가 2,300톤, 중국이 한 2,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아마 IMF가 3번째인가, 4번째인가 2,000몇백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달러와 달러의 기축 통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금값을 누르죠. 이 시간 뒷부분이 좀 다를 거예요. 금값을 억지로 짓누르는데 그 과정 중에 중국이 금 보유량을 되게 늘립니다. 위에 그래프가 중국의 연간 금 보유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2015년, 여기 아래쪽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쪽 금 보유량인데 2014년. 이 2014년이 언제냐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으로 우카리아로부터 강제 점령을 하면서부터 EU와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달러의 사용에 대해서 유동성이 제한을 받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게 금이죠, 금. 그래서 러시아가 금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하고 중국이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의 달러 유동성 공급의 제한 이런 걸 보고선 금 보유량을 늘렸는지 이때 금값이 출렁일 때 미국이 금값을 되게 싸게 만들 때 금을 잽싸게 보유했는지 선우는 모르겠어요. 2015년도부터 금 보유량이 2천 톤까지 쭉 늘렸습니다. 러시아는 그 뒤로 쭉 늘렸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난다면 러시아는 거의 달러가 다 묶여버렸기 때문에 해외 자산이 동결됐죠. 금이 유일하게 서방세계와 통용될 수 있는 외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금 보유량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러시아가 금 보유량이 증가된 이유는 2014년 크림반도 불법 점령에 의해 달러 공급을 제한했죠. 경제적으로 계속 가고 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입구를 한다부터는 아예 스위프트에서 탈퇴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외환 보유를 안전자산인 금으로 확보를 했고 금값이 오르니까 미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값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그렇게 무력을 통해서 행사하는지도 모르겠으나 일정 부분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의 안정적인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블록화가 되겠죠. 이건 좀 더 뒤에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브릭스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등치는 크고 산업구조는 선진화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 자체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들로 브릭스라 그러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남미의 브라질의 좌파 대통령 룰라는 상해 신개발은행, 뉴디벨롭뱅크 본부에 와가지고 달러가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상황은 종식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브릭스가 경제적으로 동질성이 굉장히 강하죠. 인도나 중국은 자체 시장도 크고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규모가 크지는 상황인데 브라질, 러시아, 남한공은 그것보다는 원자재가 되게 많은 그러나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이들 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반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입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라들이 여기에 묶여 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현재는 해운국 간의 무역 결제에서 브라질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안하고 위안을 바로 받고 쓰겠다. 러시아도 이미 대외 무역 결제의 15%, 20% 가까이를 위안으로 하고 있고. 인도는 그렇게까지 중국이랑 들러붙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국경을 접하고 전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반미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경지역으로서 전쟁을 치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응겨붙지는 않습니다. 인도는 그래서 항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석유 싸게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중국과는 적당한 긴장관계, 미국과의 경제적으로 좀 더 유대관계를 기피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 다섯 개 나라가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어떤 IMF의 SDR 비슷한 초국가 통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게는 되는 것 같지 않고 중국의 위안화를 중심으로 CIPS 은행 결제라인을 이용하는 그런 정도는 브라질, 러시아, 중국은 이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CIPS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과 브라질은 1년에 1,5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정도의 수출입이 있으니까 위안화와 해야를 직접 쓰겠다고 그러는데 의외로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와 달리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잘 컨트롤되고 있어요. 자국화폐가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브라질과는 위안화, 해야를 동시에 맞바꿀 수 있는 정책을 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라질이 인플레이션율이 5%가 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율이 다 3에서 5% 정도로 굉장히 화폐가치가 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브라질은 위안화와 해야를 바로 무역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 결제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위안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석유로 많이 수입을 하니까 전쟁 직전의 0.4에서 16으로 달러와 결제 비율은 50에서 30으로 줄고 유로도 20%로 줄고 그 자리를 위안화가 차지하고 있고 이런 모양을 보고 위안화의 외화 결제가 늘어난다. 그래서 달러의 기축 통화가 무너진다는데 그 비율은 아직까지 다 해봤어요. 전 세계 경영향이 3%같이 안 돼요. 그다음에 페트롤 위안 정책을 하는데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권 교체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까지 계속 파이자르 왕으로, 국왕으로부터 형제들끼리 정권이 교체되다. 이번에 아마 아들대로 내려왔을 거예요. 빈살만이라고 젊은 친구한테 내려갔는데 이 친구가 정치적 성향이 온건 독재가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독재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터키의 에로도안인가요? 그다음에 빈살만, 사우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개인의 권력이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볼 것 같으면 진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독재, 패권, 강경 이런 이미지로 통하는 지도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맞아요. 중국이랑 사우디가 지도자의 코드가 맞습니다. 민주주의하고 자유 이런 거하고 되게 상극인 사람들이죠. 게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죠.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도 많아요. 일단 사우디가 미국에 제일 실망한 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한 거예요. 텔레반에 대해서 전혀 타치 안 하겠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동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예멘의 사우디 남쪽 끝에 아라비아에 붙어 있는 예멘의 회교 정부가 강성입니다. 포카모 사우디에다가 미사일 쏘고 그러죠. 그게 돼서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 이란하고 또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 시즌은 이란과 핵 합의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규제를 풀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불안하죠. 예멘도, 듬벼, 텔레반 설쳐, 시리아 설쳐, 이라크 난리가 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죠,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까지 넘어가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셰일까지 터졌어요. 미국에 셰일가스, 셰일올이 있으니까 배럴당 80불이면 얼마든지 경제성 있는 채굴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우디에서 최대 석유수 입국에서 지금은 미국이 석유를 수출한 나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중요도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에 대한 지정학적인 그다음에 석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는 지금 완전히 분해됐으니까 이란과 같은 가상적구 회교도 시아파, 순입파, 나노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사우디 최대 석유수입국이 됐어요. 거의 하루에 176만 배럴이다 보니까 사우디 수출량이 25%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중동 지역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미국이 페트로 달러를 정책을 통해서 달러의 구축 통화가 유지가 됐던 것을 보고 페트로 위안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상해 원유 선물 시장도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2021년 무역액이 873억 달러 물론 석유수입이 77%지만 이건 매번 달러로 결제했는데 너 위안으로 받을래? 그러니까 받겠다고 그런 거예요. 옛날 같은 날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미국이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빈살만의 반인권적인 기자를 잡아다가 대사관 내에서 살해를 하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인권에 대한 제재 이런 걸 보고 빈살만은 그래? 그러면 우리도 미국 아니면 못 사니 안보 문제를 꼭 우리가 이란과의 안보 문제를 너네들만 갖고 미국의 영향력으로만 해야 돼? 중국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최근 2주 전인가요? 저기가 있었죠. 북경에서 시진핑, 이란, 빈살만이 만나서 악수하는 옛날 같으면 외교의 갈등의 중재는 대개 미국이 했죠. 그런데 지금 그걸 중국에서 한 거예요. 바이든이 완전히 뒤통수 한 방 맞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페트로 위안을 일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위안화로 우리가 석유값을 받겠다. 그래서 중국 수출입은행하고 사우디 국영은행 사이에 양국과 무역 관련 자금을 공급을 하는데 위안화가 대출이 돼야 되죠. 사우디도 위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문제인정부 시절에 한국과 중국이 맺었던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포괄적, 전략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혈명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이해가 맞으면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위안화가 패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꼭 그러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실질적으로 국제금값하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연동이 되는데 사실은 미국 달러나 전 세계 모든 돈이 피아토만이죠. 이제는 지폐에다가 윤정기 돌린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불변의 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 금밖에 없죠. 금밖에 없으니까 금 시세가 미국의 국제하고 금하고가 경쟁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출을 하고 장사를 잘해서 돈이 1억 불이 있어요. 하믹병이라는 나라의 1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내가 경제적 자본이 축적이 됐는데 이거를 미국의 국채로 보유할 거냐 아니면 1억 불어치 금을 보유할 거냐.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금은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이자는 안 붙어요. 그런데 1억 불을 내가 만약에 미국 국채를 10년 분으로 사게 되면 12, 4% 정도의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금값이 4%씩 복리로 오를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금하고 미국 국채는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값을 조질 때 제일 많이 조지는 게 단기 국채 금리를 올려서 이자를 많이 줘요. 그러면 돈 가진 사람들이 아니, 금시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자가 달달이 나오는 미국 국채를 가져야 돼. 아니면 이게 금값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금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돈을 움직이는 자산가들은. 그래서 금시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제금시세를 볼 것 같으면 오늘 현재 2천, 자료 만들 때는 1,988달러였어요. US달러로. 1온스당 1,988달러예요. 오늘은 2,023달러까지 올랐더라고요. 금시세는 약간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31.1구렘당 2,000달러. 그러면 이거를 우리 금톤으로 환산을 하면 톤당 대개 한 6,400만, 한 6,500만 달러 되겠네요. 그래서 러시아가 2,300톤을 갖고 있으니까 1,471억 불, 한 1,500불. 중국은 2,000톤 갖고 있으니까 한 1,400억 불. 미국은 한 8,000톤 갖고 있으니까 5,000 몇백억 달러 정도의 외환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외환 보육을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자기 나라 돈이 국제화폐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미국이 유로도 좀 갖고 있고 앤도 좀 갖고 있고 위화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미국의 외환 보육의 한 80%가 금이고요. 중국은 2.3%, 러시아는 21.7% 정도가 금으로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국채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금값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금보유시세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월드골드카우실, 국제금유협회에서는 전 세계 지금까지 공식 통계에 남아있는 지구상의 금보유량이 19만 톤이래요. 그중에서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게 한 3만 톤 정도 된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3만 6천 톤. 그런데 지난 10년간 중앙은행들이 매년 금을 4,500톤씩 증가시켜서 15%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중앙은행이 늘린, 각국 중앙은행이 늘린 금보유량만큼 미국의 달러의 외환 보육을 차지하는 비중을 좀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3만 6천 톤을 갖고 있습니다. 이 3만 6천 톤을 만일에 어떤 국채라든지 꼭 미국 국채가 아니라 하더라도 채권이든지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이자를 내는데 금은 오르지 않으면 이자가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IMF가 세 번째네요. 미국이 8천, 독일 3천, IMF 2,800.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개 보면 독재 국가들이 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터키가 높고요. 비율이 외화의 23%, 외환 보육의 러시아 21%.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달러가 필요 없죠. 유로로 다 통용이 되니까. 그래서 외화를 전부 다 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그룹을 한번 볼게요. 2020년도 상반기에 QE를 또 했죠. 역대가 미국이 QE를 많이 했을 때죠. 팬데믹 때문에. 그때 한 3조 3천억 불 정도의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국내외 투자자들,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산 돈이 1조 7천억. 그다음에 여기 안 팔려서 연준이 가져가면서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에다가 윤정이 돌려준 돈이 1조 5천억 불. 그다음에 그 당시 각국 중앙은행은 미국 국채를 40억불밖에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연준이 1조 5천억 불. 이거는 그냥 달러로 보는 통화로 찍혀나간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M2가 늘어난 이유가 이때입니다. 이거 1조 5천억 불 현금 찍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 프라이머리 딜러나 각국의 인베스터드 뱅킹이라든지 이런 데 산 게 1조 7천억 불이에요. 그다음에 2008년 리만 벌었을 때 또 한 3조 5천억 불 규의를 했죠. 그러니까 단순 이것만 따져도 한 7조 달러 이상 늘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금을 많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사게 되죠. 그러니까 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하고 금하고는 바로 경쟁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여유의 돈이 있으면 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 기준으로 하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중앙은행들이 40억 불 밖에 3조 몇 천억을 찍었는데 40억 달러밖에 안 사줬어. 이것들 봐라. 너희들 금 샀다 이거지. 그러니까 금값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하면 선물 시장에다가 금을 사기 위해서는 보통 이게 선물 시장에 증거 개시금은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신용으로 살 수 있는데 증거 개시금이나 개시 증거금이나 유지 증거금을 요일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2011년도, 2008년도 때 안 팔리니까 그래서 금값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짓이죠. 그다음에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연준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연준에서 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죠. 밑돌 빼서 밑돌 공부는 일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면 장기 국채를 팔아요. 미국의 장기 국채를 팔고 거기에서 들어온 현금으로 단기 국채를 팔아요. 그러면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값이 어떻게 돼요? 많이 사니까 국채값이 올라가죠. 금리는 하락하죠. 내가 미국의 장기 국채를 연준에서 한 짓이에요. 장기 국채를 사들이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걸 가지고 단기 국채를 거기에 얻은 돈으로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요. 매도를 하게 되면 단기 국채가 많이 팔리니까 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단기 국리를 끌어올립니다. 장단기 국리를 조정을 하는데 이 목적은 뭐였냐 그러면 연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기 국채를 내려서 장기 국채에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투자하게끔 하려고 국채값을 장기 국채값을 좀 내리면 사람들이 장기 국채를 많이 사서 연준에서 다 돈 찍어내는 달러를 찍어내는 일을 좀 적게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했는데 실제로는 금이에요, 금. 단기 금리를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2년물, 미국 국채 2년물짜리 금리를 확 끌어올리면 사람들이 금 사서 있으면 금값은 오르는 속도가 많지 않은데 오르지 않는데 단기 금리가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각국 중앙은행을 빼고 투자자들이 이 돈을 갖고 금 살 게 아니라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국채 단기 금리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금값이 뚝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수 더 칩니다. 선물 시장에서 선물 거래할 때 금이나 은과 같은 그것에 대해서 선물 증거금을 많이 내라. 예를 들면 옛날에는 1억 불어치 거래하는데 한 천만 불 정도 내고 1억 불을 거래를 했는데 이걸 2천만 불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죠. 증거금을 올려 버린 거죠. 두 배까지 올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은 시장에서 전부 어디로 갑니까? 미국 단기 국채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국채로 여유 자금이 돌아오도록 만든 거죠. 이게 오프레이션 트위스트를 한 겁니다. 그 기본 목적은 뭐냐 하면 단기 국채의 이유를 끌어올려서 금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채를 사게끔 만든 거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2012년도에 한 번 더 합니다. 2012년 6월에 2,675불짜리 오프레이션 트위스트를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금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미국의 연준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중앙은행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금 전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12년 12월에 뉴욕 상품그룹소에서 대개는 우리가 미국의 투자자들이 금을 사고 팔면 그냥 금은 두고 쌓이만 하잖아요. 소유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금은 다 뉴욕, 연준의 연방은행에 연준의 뉴욕 연방은행에 금은 그대로 두죠. 저금 내 거야라고만 얘기하고 끝나는데 실물금에 대해서 인도를 요청을 합니다. 배 실어라, 갖고 간다. 그래서 뉴욕금, 그래서 보유금의 27%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고 가져간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 봐라 그러고 연준의 전쟁을 한번 하죠. 2013년 4월 12일에 연준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아니에요. 금을 사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져가니까 그 이듬해 4월에 금 100톤을 내가 팔겠다라는 그리고 100톤이 나와요, 시장에. 실물로 나옵니다. 하루 그래야 하는데 100톤을 팔겠다고 나오니까 금값이 확 떨어지죠.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2시간 후에 300톤 또 팝니다.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금을 400톤을 내다 팔아버리니까 그 양이 2012년도 금 생산량의 11%입니다. 금값이 폭락을 합니다. 4월 15일에 300톤 이상의 금을 팔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금값이 그냥 1,600에서 1,400으로 확 떨어져 버리니까 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나자빠졌죠. 이때 유명한 해치펀드 투자자들이 폭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3일 사이에 금을 300톤 이상 갖다 내다 팔 수 있는 세력이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연준에서 했던 장난이다. 연준에서 처음에 금값을 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렇게 미국이 QE를 하니까 2008년도에 QE를 4조 달러 가까이 했거든요. 하니까 사람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으로 채권을 안 사고 금을 사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원건하게 대응을 합니다. 11월 8일에 금 거래할 때는 개시정거금하고 유지정거금을 좀 올렸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금리가 따지고 돈을 이자 따지는 사람들은 멈칫해야 되는데 별로 저기를 안 해. 금값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2011년 9월에 4천억 달러짜리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서 장기 국채를 사들여서 단기 국채를 내다 파는 그래서 단기 국채의 이자를 확 높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금 사는 것보다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아주 금 투기하는 세력들,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됐든 아니면 돈을 가진 자산가가 됐든 그래서 시카고 선물 거래까지 증거금을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래도 또 금값이 원하는 수준으로 안 떨어지니까 2,675% 두 번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서 하는데 12월에 금을 사서 가져가는 놈이 생겨요. 누군지 모르지만 의심되는 나라는 이게 개인이 아니겠죠. 나라겠죠. 중국과 러시아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금보현이 확 늘었으니까. 그래, 너네들이 금을 가져간다고 알았어. 그러고서 300톤을 100톤, 200, 100톤, 300톤. 그러니까 400톤 가까이를 팔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똥값이 돼버리는 거죠.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게끔. 그것도 모자라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선물거래 증거금 18.5%를 떠올립니다. 금값이 장난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유명한 얘기죠. 연준과 싸우지 마라. 연준하고 싸우지 마라. 연준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금값이 오를 때마다 대량 투매가 생기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연준과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빠져나오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 국채 단기채 2년짜리 단기채로 몰리면서 달러가치는 올라가고 금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미 연준에서 생각했던 1,100달러에서 1,350달러. 이게 2010년대 초기 리만프러 사건 이후에 QE가 됐을 때 미국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그러니까 1,200, 300달러짜리의 밴드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연준은 컨트롤한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금의 비중을 늘려내면 투자자들한테는 한 방을 매긴 건 맞는데 이때 중국과 러시아는 이 싸진 가격, 원래 달러가격으로 따지면 이것보다 훨씬 비싸져야 되는데 싸진 가격으로 마구 매집을 해서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금 보유량이 세계 5위 유기콘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만일에 정말 이런 식으로 금이 계속 빠져나간다. 그래서 실물금이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면 금 보유량이 역전되겠죠. 그러면 금 시장에서 주인이 바뀔 수가 있죠. 중국은 이런 금 관리를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숭흥빈에서 또 화폐전쟁을 보시면 되겠지만 중국은 금 본의제에 대한 미래에 되게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2015년도 블룸버그 인테리전스의 추정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그 당시 1,054톤, 지금 2,000톤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도 더 많을 거다. 2015년도 이미 3,500톤 정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다섯 가지 큰 원칙이 뭐냐 하면 중국에서 채굴된 금은 무조건 상하이금그레소, 상하이골드익스체인지에서만 팔아야 됩니다. 다른 데 못 팝니다. 그리고 상하이골드익스체인지, 상하이금그레소 금가격이 국제시세보다 항상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이 국외로 못 나가게 해요. 그다음에 금 수출은 공식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전 세계 금 매입량의 28.6%, 1년에 300톤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금을 갖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장례를 합니다. 중국은 인민의 자유라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국가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금으로 따지면 2만 톤이 넘을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금 보유량은 중국이 세계 1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금 수요량의 3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고 그 수입량은 금 소비하는 양이 68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광을 개발해서 연간 금 생산량도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2만 톤 이상의 금 보유량을 민간이 갖고 있다. 중국이 만일에 충분한 양의 금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위아나를 아마 금본의제로 묶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아마 중국의 위아나가 국제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저희 내피셜이에요. 그런데 금 양이 지금 전 세계 금 다입해서 19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경제력으로 지금은 1달러 7위안이거든요. 6. 몇 위안이니까 7위안인데 톤당 6,400, 1원스당 2,000불. 그러면 위안으로 계산하면 6분의 1, 7분의 1. 그러면 곱하기 7해주면 1원스당 1만 5천 위안 정도 되거든요. 1원스당 1만 5천 위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엄청난 양의 금을 만일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서 10년, 20년 안에 금을 한 10만 톤쯤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1원스당 2만 위안 이런 식으로 금본의제를 할 수 있을까?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의 신뢰도가 있는 국가가 되고 닉슨이 했던 전례가 있어서 신뢰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국제화폐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본의제로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팬데믹 이후에 금시장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에도 또 3조 달러, 4조 달러 가까이 큐의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00원스당 2,000달러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연준이 이걸 그냥 두는 이유는 그 정도가 채권시장, 미 국채시장과 경쟁에 큰 문제가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2000년도 상반기에 금시장이 오를 때마다 증거계신과 유지증거금을 계속해서 높입니다. 그래서 일정액 갖고 레브리지로 금을 사는 것은 못하게 규제를 하죠, 연준에서. 그래서 이 금시장에 가난한 시장에서는 연준과 싸우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연준과 싸우면 바로 시장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 현재는 1900에서 20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대체 투자를 하느냐? 금하고 비트코인이에요. 실제로 해치펀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70%, 80%의 해치펀드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미국 금융권의 위기가 오고 저거저거 할 때마다 금값 볼라 비트코인값이 더 많이 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금 가지고 하려고 하면 연준에서 바로 태클이 들어오죠. 안 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해서라도 치고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금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고 채권값이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이제 반대가 되고 있는 거죠. 금하고 비트코인이 분리가 된다. 디커프링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금법이란 지난 2015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3, 4배, 2, 3배 이상 중국 통계는 공식적으로 믿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이 뻥 터뜨릴 때는 정말 실제로 엄청난 금을 가졌을 때 터뜨릴 수 있겠죠. 이런 얘기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8,000톤 갖고 있다 그러는데 금은 봤냐? 누구도 그 금의 실제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연준에 가끔 이렇게 창고에 금이 쌓여 있는 건 보여주지만 그게 8,000톤인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죠. 하여튼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기축통화의 조건 중에 다섯 번째가 뭐였었어요? 네 번째가 자국의 화폐 가치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이 현재 5% 정도의 PC, 4.5%가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약간의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조기에 내리는, 피버팅하는 일은 절대 없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달러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달러의 기축통화 속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나라 돈을 누가 잡겠어요. 그래서 연준이 어찌 됐든 빨리 인플레이션 잡고 원래 예정된 대로 1년에 1조 달러 정도의 QT를 통해서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빨리빨리 줄여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GDP의 적절한 정도의 연준의 자산, 부채 자산이 한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 되도록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고 그동안에 겪는 고통은 어쩔 수 없고 아마 연준도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양보 없이 계속 저기를 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 금리는 내릴 이유가 내릴 이유도 내려서도 안 되는 상황이 결국은 위아나하고 기축통화 싸움이 이런 데서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QT를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당분간 위아나가 현재 중국의 경제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기축통화가 되는 일은 당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는 없다. 적어도 내 자식 세대 안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